먹방 시작해보겠습니다 2편이고요 2편 먹방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고! 저 먼저 뜯어보겠습니다 ASMR 다른 유튜브들이 ASMR 하고 봤는데 하는 거 봤어요 저도 그래서 저도 먹방 한번 진행해보려고요 지금 몰려놓고 떨어뜨렸는데 아멘에 쏟으면 안 되니까 이거 올려놓고 가장 카메라 좀 설치할게요 설치 완료? 제가 아이폰이라서 아이폰 11레몬이라서 뒤쪽에 거치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한 이만큼 뜯고요 어떻게 하냐면 반 정도만 이렇게 뜯고 이렇게 하냐는요 껍질은 반 정도만 뜯고 더 뜯어야겠다 이렇게 뜯고요 이거 스푼을 뜯어줍니다 하지만 이거 스푼 안 늘리게 해서 해야겠다 하지만 더 뜯어야겠다 그냥 이게 잘 안 뜯겨지네 이렇게 하고요 자 스푼도 씁니다 바로바로 제가 몇 번의 시작입니다 바로 3월 며칠에 예약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먹방 시작하려고요 왜냐하면 급히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급히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세요 계세요 알고 계세요 먹방 시작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이제 먹방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회가 되고요 기대가 되고 무슨 유튜브 채우가 나 수프 흘렸네 수프가 흘렸네 괜찮아 그냥 닦으면 돼 그리고 물을 끓어줍니다 안지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3편을 먹어볼까 예정인데요 아니 4편인가 이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물이 아직 안 끓여서 3편 4편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끓고 있죠 자 그럼 안녕